저는 원래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제가 두 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16년 동안 정말 그 어린이집 교사부터 어린이집 원장까지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결과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 몸이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엄마는 꼭 문방구에 파는 천원짜리 허접한 로봇 같다고 몸이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제 가슴을 찢어놓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도 정작 가족들은 제가 아픈 거를 그냥 늘 아픈 우리 엄마 이렇게 여기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럴 즈음에 저희 남편도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과로로 한 세 번 쓰러지면서 제가 우리의 미래를 다시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을 다른 걸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나 많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영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치킨집이겠죠 그죠? 제가 치킨집도 알아보고 커피숍도 알아보고 근데 전 세계의 맥도날드 수보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미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 평균 창업하는 어떤 자영업자들보다 폐업하는 수가 이미 더 월등히 많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금 애터미를 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 가입을 하고 한 3년 반 동안 이 애터미라는 일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소비자로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다단계란 되지 않을 거라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입시켜 주신 저희 고모가 정말 많이 애터미를 안내하고 권하시는데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조차도 사실은 몰래 몰래 샀으면서 이 애터미를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는 애터미의 제품을 써보면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써오면서 내가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권할 수 있고 그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좋고 싼 제품들을 그냥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전달했던 그 제품들이 자발적인 재구매로 인해서 이미 제 주변에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애터미를 지금 한결같이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지금 해외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열광하고 그리고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이 애터미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해외일은 더 무한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일은 더 무한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미래 대안이라고까지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 해외를 갔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제 해외에 있는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터미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애터미 제품을 쓸 때마다 본인은 본인이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 애터미를 전달하는 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 애터미를 알고 나서부터 본인의 삶이 달라지고 본인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무장님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면 그때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축제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이 애터미의 가치를 근 먼 타국당에서도 알아봐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일은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껏 세미나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강의를 듣고 참석하고 함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을 해온 거 보면서 정말 애터미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 이 애터미가 도움하는 성공자들을 만들어낼 걸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견을 깨트리고 이 세미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단계는 안 된다는 편견도 깨시고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도 깨시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금수저는 물고 나온다는 그 편견도 깨시고 이 애터미가 정말 애터미에서 돈 버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편견을 깨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편견들을 다 깨트리고 이 애터미를 가슴을 열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애터미라는 도구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제가 함께 성공자가 되고 함께 부자가 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환영사 마치겠습니다